신임위 관장 김용기석은 사퇴하라!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외복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에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 그리고 4.3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두 분을 좀 보셨고요. 한 분은 4.3 평화지단 전 이사셨고 한 분은 또 4.3 중앙위원이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두 분의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양쪽으로 좀 나누었던 광복절 기념식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결국은 양쪽으로 나눴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광복회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를 가졌다. 거기에 또 나아가서 야당이 또 그쪽에 주로 많이 참석을 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광복회에서 광복절이라는 온 나라가 나아가서 어쩌면 온 민족이 같이 축하를 해야 하는 행사를 그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하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떤 별도로 행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광복회의 어떤 존재의 이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판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광복회가 혼자만 떨어져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로워 보여서 뭔가 좀 동지적인 어떤 연대감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권에서 그 외에 또 동조를 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행사가 쪼개진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셨는데 일단 광복회에서는 정치권을 공식적으로 초대한 바는 없다고 밝혔었고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김동연 이사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독립빈적 기념관장에 임명된 김영석 관장이 일단 7파 명단 다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의 역사 저항의 정치인을 훼손한 게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는 분명히 필요했고 그런 항의에 대한 일종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제공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굉장히 많구나. 새로운 역사 전쟁을 현 정부가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역사 인식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과 관련해서 여러 서랑설례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있는데 기념사, 항상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에는. 이 기념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는 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부적절하다고 보죠. 특히 이제 자꾸 일본이 사제를 굉장히 여러 번 했다. 그래서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사죄를 한 적이, 외교적 수사로 사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죄, 책임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복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미래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이런 수준의 발언들은 지난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좀 큰 기조를 이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와 사용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히 공산전체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한 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냉전체제의 사고가 사로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퇴행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기념사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우 부적절하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소감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느낌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가 광복 79주년이거든요. 내년 되면 80주년이 될 테고 앞으로 머지않아 100주년도 될 겁니다. 일제가 우리 36년의 국권 침탈 기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만 36년이 안 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미래나 현재를 생각하기 보기 전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에 광복이 되고 정부 수립이 48년이 됐는데 그 정말 환급 같은 시기가 어쩌면 또 새로운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 결집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1950년에 6.25 동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어쩌면 그 시점이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리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요구할 때는 먼저 그냥 감정적인 사과보다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명명백각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백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시기가 45년 이후에 48년까지의 그 시기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청구권 협상까지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시점을 누구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좌우의 냉전 체제 속에서 내부적으로 불련이 됐었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은 한반도에 금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아픈 역사의 과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한테 그걸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일방적인 목소리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그게 어떤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이 될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큰 어떤 동조도 받지 못하고 있고 시계를 묻히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건 내부적으로 내년에 80주년이 되고 앞으로 곧 100주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점점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떤 승화시켜 나갈 표정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 군단의 국복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다.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보셨다고 봐요. 다만 그 지체적인 내용 중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로 본다만 그 어떤 궁극적인 전략적인 지향적 만큼은 정확히 집어내셨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김태호 제1차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친 사과에 피로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저도 약간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도대체 이제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라는 거는 어떤 뭐를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가 돼야 사과가 되는 건데 그거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주 수사적인 성념의 정을 표한다. 고통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 씻어주시고.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 한국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한일합병조합, 1900이 있었던 한일합병조합이 애초에 무휘였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역대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잘못했느냐. 일본은 그 자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사례들.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면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위한 어떤 발전,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반성이 없이 어떻게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현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게 우리는 4.3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민함이 사실 뉴라이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제주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복절 기념식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각계에 퍼지고 있다, 임명되고 있다. 거기서부터 논란의 출발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뿐 아니라 이분은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는 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여러 역사기관들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상하게 먼저 여쭤보죠, 이 부분은. 그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의 부재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라이트라고 하면 명백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입장을 두고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일으켜왔고 문명을 전달해왔다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로운 말씀하시는 거죠?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일군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통계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것을 확대해야 되는 공적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인가라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들이고 이런 인사들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의 인사들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얼마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인식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역사관과 관련해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분들을 뉴라이트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사실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은 아니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대개는 60대 후반이시고 나름대로 사학계에서 자기 분야를 갖고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경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경제도 경제 사학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학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제 사학에 공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국권 상실 이후 본격적인 시장 경제에 편입된 그때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같이 역사를 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근대적인 시장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일제시대 때가 살기 좋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뉴라이트라는 그룹으로 묶게 되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했던 발언이나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같이 토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기존의 어떤 반일적인 시각에 반대되는 새로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을 공격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번에 광복절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별도의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백분 토론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한 심층 토론을 가졌으면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도는 하지 말고 한 부류로 묶어서 그런데 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그분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임명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건 그다음에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임명이라는 건 어차피 인사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론의 결과를 보고 임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세평만 받고 하지는 않았을까.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 저는 이게 역사의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역사의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임명되신 분들 이번에 김영석 독립비념관장이 지금 가장 큰 화두에 올랐었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있는데 임명 자체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임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학문의 자유 있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지향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 독립균형관장이 되는 게 임명된 게 맞느냐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붓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자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게 왜요? 어떻게 그게 변호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965년에 한일협정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2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면 1910년 8월 22일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하고 대일본제국 간에 체혈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우리는 애초에 무효라는 입장이고 당초에 무효라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이후부터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학문적인 자유장에서 그것이 과연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건 따져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그게 당초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라이트라고 하는 특히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논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향점과 전혀 다른 입장을 받고 있는 분이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관장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학자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건 적절하다. 그건 학문의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죠. 반론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죠. 청구권 협정의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심층인 토론이 돼 본 적은 없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토론이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조문에서 말하는 그 조약의 무효라는 것이 소급해서 무효인지 앞으로 무효인지 양쪽에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애매한 문구로 그 당시에 협상을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한국점은 일관된 입장을 견제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정부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 낙성대는 서울대 후문에 입고 있는 강감찬 탄생지 아닙니까? 그쪽에 아마 서울대 사업과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당체인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 재산의 86%가 적산이다. 적산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놓고 간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미군 정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한반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1인당 2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까? 아마 군인하고 민간인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금개로 바꿔서 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200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남겨진 게 적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화를 받고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윗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국권 침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적산도 다 불법 재산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한 비판인가. 국권 침탈이라는 건 불법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 결합해서 인간의 노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 자체에 불법과 족법을 나누는 게 이게 가능한 비판인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그쪽의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2012년에 제기된 판결이 2018년에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보고 한반도를 일본 형태로 구성봉을 받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 관계 중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지향점과 한국 정부의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과도 정면역 배치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지 모든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1913년에 지금 논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논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기후에 만들어진 토지의 투지제사권 변경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지역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의 독립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의 출발이 어느 정도가 다른가를 두 분께서 보여줬던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합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광복 지금 8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도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초반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 토론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시고 임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합니다. 지금 글쎄요. 이 뉴라이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두 분께서 조금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제가 걱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우리 4.3 쪽에 흘러들어왔을 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걱정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 과거 발언을 보면 제주 4.3이 지금까지 정립된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얘기하세요. 남로당의 50 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그 외에도 그 이전에 임명되신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4.3과 관련된 여러 역사 인식들이 지금 정립된 개념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역사 학계에 있고 역사 기관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3과 관련된 또 그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 4.3 중앙위원이신 변덕기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도 확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립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1권 소위 말하는 총룡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해서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영석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거는 그분의 좀 경솔한 발언이죠. 우리가 그거 이상의 무게를 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회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싸움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얘기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조 4.3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한 어떤 싸움 그 싸움의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자체는 폭동으로서의 성격이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현 정부의 역사의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일개 개인이 4.3 진상조사 보고서 특히 정부가 채택한 그걸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정부의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의 어떤 주요 역사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이 역사의 인식이 이러다 하면 그리고 진하위 위원장조차도 전시식에는 그러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역사의 중요한 기관장,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관장이 있다고 하는 건 향후에 제조 4.3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이런 부분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정립되어 있는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저는 그게 일관되게 소멸하는 유라이트를 뽑은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3일을 기념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그게 불편한 거예요. 4월 3일은 봉기한 날이고 폭동일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광북 쪽 출사 맥락이 같이 하는 거죠. 저는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그렇게 4.3을 뒤흔들고 그리고 4.3에 대한 정의 규정을 왜곡시키려 해왔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앙위원을 해봤지만 여야 균형위계 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어쨌든 만들어질 텐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걸러질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어진 진상조사보고서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들여다보면 조금씩 어떤 스펙트럼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위원 구성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발언에 의해서 흔들어지지는 않는다 보고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은 그 사람 무식해서 그런 거죠. 4.3이라는 전체적인 기간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진 기간인데 그러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날을 꼽으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한번 꼽아보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자막을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셨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두 분의 토론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사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전향 쪽에서는 그렇게 분열된 목소리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보수 내에서의 갈등이 좀 일어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독립 과정이라든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국절, 건국 시점을 언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보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보수 일각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을 우리가 보수 진영에 있는 분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굳이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광복절 기념 행사를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광복회장을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학계라든가 지성사회가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있었어요. 일방적인 흐름.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대중의 공격을 받을까 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어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허물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의 평가하고 싶은데 대통령의 용기와 기계에 의해서 그런 묻혀있던 목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인사에도 반영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독립기념관이 이후의 행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광복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고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사전적으로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취임 초기부터 친일파 명단 잘못했다고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지진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하면서 얘기가 조금 셌습니다. 사상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제가 그 부분 하나는 아마 좀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의 이렇게 논란이 촉발되는 부분들 대통령의 역사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런 임명 과정들이 오히려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다양한 역사 인식들을 깨우고 그것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부분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적으로 보면... 김준병원 사장님...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얘기하시죠. 백가 증명식의 역사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양하게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반일, 친일 이런 식의 두 가지 구분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와 있었다. 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저도 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식민지 근대화론 있었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관련해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요즘 학계에서는 근대화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담로의 장에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식민지 근대화로는 이미 학술적 장에서 거의 퇴출 수준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20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학술적인 장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역사인식의 출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현미론사님께서 확정적으로 4.3의 인식이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사실 내부에 4.3 중앙위원회도 있었고 또 추가진상조사위원회 소위에서 있어서 그 내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분들은 아닙니까? 바뀌었지만 바뀌었다고 해서도 소위 말하는 흔히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워낙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서 회의도 자주 안 하고 지금 4.3 중앙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임기 만료된 의원 추천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4.3과 관련해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절차도 있고 형사소송도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일각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서 혹시나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보상도 조금 늦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고 있는 거죠. 4.3 희생자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나타냅니다. 지금의? 네,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지금 4.3이 엊그제 사상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만 구금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제2주에 대한 어떤 소유 사태에 대한 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김영석 관장처럼 4.3이 폭동이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역사 문제를 다루는 기관장이 주류가 된다면 주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인식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이 4.3을 흔들게 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 4.3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평화재단 이사장은 하셨던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100가지 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사람이 다 다르게 보는 게 4.3이다. 그만큼 다양하고 긴 기간에 걸쳤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을 보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의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과거 20년 전에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작업을 해온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고 지켜나갈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나온 것이 사실 우리가 아직 정명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100가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큰 흐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마 변호사님에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좀 사상과 관련해서 불안한 기운이 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제주도나 제주도민들 차원에서는 지금 정부 하에서 지금 뉴라이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걱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부터 하도록 하죠. 이런 도민적인 정서 이런 의견들을 끊임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삼이라고 하는 이 정의 그리고 사삼에 대한 어떤 진상보고서가 이론의 어떤 성과들을 더해서 흔들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삼 평화공원에 대한 2차 확충 그 건설 작업이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도 이렇게 올해 안에 시작될 걸로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삼이 이뤄냈던 성과 그 연장선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어느 조금 더 사삼을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정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열한 또 토론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느 게 사삼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평가하고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그 명예 회복과 보상 그리고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가장 또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제가 느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토론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기관장의 임명이 이뤄졌다면 좀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이야기 있을 때마다 종종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오늘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종종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역시 해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해석의 주체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현실과 미래의 모습 아직은 미완인 우리의 과거사 청산과 정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